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세칭 IMF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치경제와 재벌 탓을 하는 IMF의 공식 견해는 오류다 하는 것이 부재입니다 우리가 세칭 IMF 사태라고 하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기는 1997년 10월에 시작한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경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사상 최대 경제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외환위기에 금융위기와 공황까지 복합된 것입니다 외환위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하고 공황이 같이 복합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후대인들이 계속 교훈으로 삼아야 할 위기이기도 합니다 교훈이 될 겁니다 한국 외환위기, IMF 사태를 야기한 첫 번째 요인,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외환위기가 1997년 10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럼 그 이전, 그 이전 약 3년 9개월, 1994년 초부터 1997년 9월까지 이 기간 중에 정말 각자의 대외 신용도가, 각자의 개별적인 거죠 개별 대외 신용도가 허용하는 해외 차입 잔액 한도가 거의 소신될 때까지 대규모 해외 차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얼만큼 추진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의 총 외채 잔액은 총 외채 잔액은 불과 3년 9개월입니다 3년 9개월 사이에 439억 달러, 그러니까 1994년 초죠 1993년 말에 439억 달러였던 총 외채 잔액이 불과 3년 9개월 사이에 1,64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1,642억 달러, 불과 3년 9개월 사이고요 이게 요즘 금액이 아니고 25년 전, 23년 전, 25년 전, 26년 전 금액입니다 아주 오랜 금액이죠 그 당시에 이 금액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짐작이 가시죠 이 와중에 단기 외채 비중까지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 중에 한국 경제 전체의 대외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 셀러리만 알고 싶시다 그럼 5천만 원 받는 봉급생활자가 처음에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천만 원을 빌리러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천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아마 쉽게 빌려줄 겁니다 신용도 높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필요해서 가서 또 한 2천만 원 더 빌립니다 그럼 3천만 원, 잔액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천만 원까지는 또 빌려주겠죠 5천만 원, 2천만 원 더 빌리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은행이 경계하기 시작할 겁니다 경계하기 시작할 거죠 1억을 빌리겠다고 그러면 더 경계하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차입금 잔액이 대출받은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제 신용도는 어떻게 합니까? 신용도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런 식으로 더구나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최적 거부를 급증한 거거든요 이게 제2적 거부를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외체 잔액이 이렇게 제2적 거부를 급증하니까 대해시 정도는 점점 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만날 일이 생기겠죠 이게 첫 번째 요리입니다 두 번째 요리입니다 한국 경제는 불과 3년 9개월 동안 바로 외체가 그렇게 제2적 거부를 그리면서 급증하는 동안 총 496억 달러 500억 달러죠 총 496억 달러의 경상수지 누적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9개월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그때의 돈 기준으로 500억 달러입니다 496억 달러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가 시현되고 있는데도요 이 상황에서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그 3년 동안에 환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환율이 1,200원에 이렇게 근접해 있죠 1,200원이 근접해 있고요 1,170원, 80원, 1,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환율이 771원에서 805원 사이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큰 변동 없이 바로 이 가격대 범위에서 771원에서 805원 사이의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죠 지금 1,200원 육박하는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때 이렇게 환율이 낮았습니다 771원에서 805원 이런 저 수준이 유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막 생길 때는요 환율이 좀 내려가고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그대로 경제가 불러갈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간 중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누적적자가 500억이거든요 불과 3년 몇 개월 사이에 500억의 적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환율이 낮았던 이유는 뭘까요? 외환당국 외환 보이고 풀어가지고 막 외환을 매도해서 그러나요? 그건 아닙니다 외환당국의 본격적인 매도는요 나중에 그 이후 1997년 하반기 들어가가지고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을 때 외환위기의 전초전 성격으로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방어 목적으로 가용 외환 보이고 39억 굴만 남겨놓고 다 팔았거든요 외환당국의 본격적인 매도는 그때 일어났지 이 기간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당국의 외환 매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누적적자가 커져 있는데도 환율은 저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아시죠? 답을 아시죠?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과도한 해외차입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해외차입을 과도하겠다는 얘기는 자본 유입이 많아진 거죠 캐피탈 인플로어가 많아진 거죠 캐피탈 인플로어가 많아져서 환율이 낮게 유지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장황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너무나 그림을 많이 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입니다 과도한 해외차입에 의해서 대규모 해외차입 과도한 해외차입에 의해서 이 CI 캐피탈 인플로어가 많아진 겁니다 캐피탈 인플로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환율은 낮게 내려가서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다 과도한 해외차입에 의해 자본율이 많아져서 저환율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림을 제가 이쪽에서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구도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벌써 아마 아주 여러 번 보셨죠? 비슷한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그림이 외워졌을 겁니다 비밀은 여기 있었습니다 비밀은 결국 외환위기 발발 직전인 3년 9개월간 무슨 현상이 생겼을까요? 과도한 해외차입이 이루어져서 자본율이 증가했죠 자본율이 증가한 만큼 외환공급이 증가한 거죠 자본 외환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낮아졌습니다 저환율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 저환율 때문에 수출은 분화되고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의 적자가 누적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6억불 약 500억불 그 다음에 경상수의 적자가 누적되니까 순외체 잔액이 급증하는 겁니다 순외체는 총외체 잔액이죠 총외체 총외체에서 대외 자산을 뺀 겁니다 대외 자산을 뺀 거예요 대외 자산을 뺀 건데 지금 총외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 아까 얼마에 시작했었죠? 400... 아... 제가... 439억 달러 439억 달러에서 시작해갖고요 1642억 달러로 총외체가 1642억 달러로 됐습니다 이게 1642억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증가를 하면서 만약에 대외 자산이 같이 증가해졌으면 빚내갖고 다시 빚낸 걸로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 대외 자산을 취득했다 빚낸 걸로 해외 주식을 샀다 이렇게 되면 외체도 늘어나지만 대외 자산과 같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총외체가 늘어나는데 대외 자산은 안 늘어나고 빌려온 돈 가지고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을 경상수지 적자를 미범하는데 경상수지 적자를 정확한 표현은 보전입니다 보전 보전하는 데 쓰게 된 거예요 대외 자산은 안 늘어나고 일종의 자산 부채 개념을 보게 되면 소비성 지출을 한 거예요 자산 늘린 데 쓴 게 아니라 수입화 한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외체가 늘어났는데 대외 자산은 얘는 안 늘어났죠 안 늘어나니까 수외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외체가 급중해요 같이 수외체 잔액까지 급중한 겁니다 총외체가 늘어날 때 대외 자산이 늘어나주면 좋은데 대외 자산은 안 늘어나니까 결국 총외체 늘어나기 전부 수외체 늘어나는 걸로 잡히는 거죠 경상수지 적자 보정하는 데 쓰인 거예요 외체 끌어들인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누적되고 순외체 잔액이 급중한 경우에 대외 신용도는 당연히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대외 신용도를 하락시킨 두 번째 요인인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인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인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인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인 겁니다 감사합니다.